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릿입니다 이제는 또 설날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 설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1월달 굉장히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도 뭐 힘들다 죽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텐데 그래도 또 지나고 나면은 항상 또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정도 긴 어둠의 터널은 좀 끝이 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LG 이노텍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고 이번에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좋은 매수가에 잘 잡아 놓으니까 뭐 편안하게 보유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명품은 명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삼성 전기도 우리가 같이 좀 묶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 전기도 같이 분석을 해드릴 거니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안 보시면은 여러분들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LG 이노텍 분석에 앞서서 간단하게만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뭐 코스닥에 대해서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고 코스피도 그래도 아씨 이거 오랜만에 진짜 반등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변동성을 키우고 주가를 헐값에 사들여서 향후에 V자 반등을 시키는 네파터리가 매번 똑같아요 이게 자꾸만 반복이 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은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V자 V자 그리고 여기서 또 V자 항상 뭐 똑같아요 V자 여기서도 V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뭐 시간이 지나면은 답은 나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매번 똑같은 레파토리로 반복이 되는데 힘든 게 뭐냐 어느 수준까지 하락을 시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분할 매수가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박엔세일 구간이다라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겁먹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길게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변동성이 클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다 손절을 먼저 생각을 해 와 시장 밀리네 이거 좀 자를까 아 이거 아 어떡하지 아 자를까 어떡하지 오오오 더 내려가는데 아 일단 버텨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시장 반등을 기다려야 되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 빠질 때 여러분들 더 사셔야 된다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더 사셔서 평단 관리해서 이거는 진짜로 물량 싸움을 해야 된다 평단 싸움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셨으면은 그래도 좀 그렇게까지 막 뭐 겁먹진 않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결국에는 지나고 나면은 또 제 말이 맞잖아요 좋은 종목들 빠졌을 때 제가 더 사세요 더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지나고 나면은 또 맞아 떨어진다 이 왜 제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반복적인 학습이에요 뻔하디 뻔한 레파토리 최근에 제가 김남길 나오는 드라마를 좀 봤는데 거기서도 뭐 범죄자들은 항상 그 습관 패턴 그런 것들을 좀 못 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랑 이거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뭐 뻔하디 뻔한 레파토리로 흘러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뭐 4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도 좀 꽤 부진해서 이익에 대해서 좀 희소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실적주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면은 다 좋은 실적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잡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이런 시간도 아깝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여러분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빨리빨리 먹는 것보다도 그래도 좋은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추천을 드리는 게 저는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VIP방에 계신 분들도 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저는 항상 잡주 이런 것보다도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뭐 잡주가 빨리 올라가고 뭐 테마성이 빨리 올라가고 이런 거는 분명히 있겠지만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좋은 종목 편안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더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나 결국에는 또 시장 조정이 나오고 나니까 아이고 저 종목 실적이 좋은데 저거 좀 모아갈 걸 이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종목 우리가 처음부터 좋은 종목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설마제 특별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어제도 문의가 많이 왔더라고요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 선착순이 뭐 딱 30분만 30명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할 거예요 이거 3개월 44만원 하지 말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착순을 더 늘려서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욕을 먹기 때문에 회사에서 욕을 먹기 때문에 딱 선착순 30분만 진행을 하고 바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010-8619-999 하나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좋은 종목 시장이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지금은 사셔야 되지 절대로 팔아야 되는 구간은 아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잡주는 팔아도 돼요 잡주는 팔아도 되는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튼튼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절대 팔아야 되는 구간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잡주는 오히려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증포트 1월달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다 좋은 종목 사시면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항상 실적주에 대해서 더 지금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 설령 뭐 다시 한번 더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변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식에서 가장 큰 호재가 주가가 싼 거 그 다음에 가장 큰 악재가 비싼 주가 이거예요 결국에는 호재랑 악재는 메이저들이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감자튀김에 뭐 케첩 같은 존재이긴 한데 결국에는 그 감자를 사오는 거는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좀 좋은 감자를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좌 상황에 여러분들 심리가 자지우지 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듣기 싫어도 저는 읽어 드릴 거예요 뭐 언젠가는 저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저는 저도 당연히 다른 유튜브 채널들을 다 찾아보기는 하는데 나만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사람은 없는데 왜 그러지?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솔직히 와 이거 시장을 읽어 드릴 필요가 없이 그냥 뭐 종목들 보게 되면은 뭐 오늘도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29만원 이하에서 매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29만원 이하 분명히 추천드렸죠 여러분들 수익이 났죠? 보셨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입을 하셔야죠 자 이렇게 LG 이노텍 37% 결국에는 뭐 좋은 매수가 잘 잡아 놓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밀리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거 시장을 좀 읽어드리는 걸 원하시질 않나? 이 생각도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요 아 이거 시장 읽는 거를 좀 빼야 되나? 아닌데 아 그래도 할 거는 진짜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여러분들 정말로 어디 유튜브 다른 데 돌아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만큼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 있긴 있겠죠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뭐 아우 쟤 뭐 너무 거만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는데 저는 거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 그만큼 저는 시장 브리핑 그리고 종목 브리핑에 대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고 저는 술도 안 마셔요 술 마실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있으면 찾아서 알려드려야 되는 사람으로서 술 마시고 하면 다음날 힘들고 이런 거 저랑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좀 더 생산적인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항상 시장 읽어드리는 거 진짜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별거 아니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시장을 잘 읽는 사람이 승자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만큼 세세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VIP방에서는 그때 과하게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 반 정도 수익 정리를 하고 반은 남겨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29만원에 갖고 계신 분들 어차피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우리는 단기적으로 본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 이노텍이 매출이 뭐 10조원 영업이익도 1조원대를 돌파를 했고 매출은 전년 대비했을 때 56% 증가한 14조 9,456억 원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85%가 늘어난 1조 2,642억 원이다 명품은 명품이다 라고 보시면은 독보적 실적 성장에는 분명히 다 이유가 있겠죠 광학솔루션 사업의 비중이 컸던 부분 광학솔루션 사업이 작년 연간 매출은 11조 5,178억 원으로 그 전년 대비했을 때 69.9%가 증가를 했고 전체 매출의 77%를 차지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지금 4분기 실적 발표라든지 광학솔루션 사업 분야의 신규 시설을 투자를 공시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광학솔루션 사업 경쟁력을 이제는 좀 확보를 하고 신모델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1조 561억 원을 투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보면은 애플이 호실적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LG 이노텍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MS랑 이제 LG 이노텍 MOU 체결을 하면서 메타버스가 본격화인데 이제 메타버스 하드웨어 수요 자체도 4년 만에 뭐 10배 이상 증가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매출 성장에 대해서는 뭐 크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18만원 이하로는 좀 사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뭐 결국에는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보면은 삼성전기도 기대를 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MLCC 물량 회복이라든지 패키지 기판 수익성 상향인데 작년 4분기 때는 이제 특별 상여금 반영을 제외를 하면은 뭐 무난한 실적이었다 매출액 자체도 2조 4,299억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162억원인데 이게 컨센 대비했을 때 매출은 상해를 한 부분은 있는데 영업이익이 좀 하해를 하는 실적이다 근데 영업이익의 차이는 특별 상여금 때문이고 이거를 제외를 하고 본다라고 하면은 컨센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고 상해를 하는 실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에는 어팟 자체가 너무나도 좋고 5G 수요 확대로 인해서 매출액 자체도 전분기 대비했을 때도 9% 증가를 했고 카메라 모듈도 중화권 고객사 공급 감소에도 불구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폴더볼 포링이 굉장히 잘 팔렸던 부분이 있고 올해 1분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2 조기 준비라든지 전장용 카메라 모듈 매출 확대로 인해서 좀 추정치를 상해하는 매출액을 좀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도 MLCC는 5G 환경 속에서 스마트폰 그 다음에 서버 각종 웨어러블 기기 향 고부가 제품 수요 확대라든지 전장 향 수요 본격화로 인해서 제품 믹스 개선이 좀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패키지 기판도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도 삼선 전기도 생산 설비에 지금 1조 2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뭐 LG 이노텍도 그렇고 결국 이 생산 설비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결국에는 차후에 더 큰 실적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준 퍼 자체가 11.07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근 근 5년간의 퍼 밴드 하단에 조정이 나와서 분명히 어려울 순 있지만 좋은 종목을 잘 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좋은 종목에 대해서 좀 선택을 잘 못하시겠다 뭘 봐야 될지 포인트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랑 딱 3개월만이라도 저랑 하시면서 좀 포인트적인 부분 여기서는 이걸 봐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봐야 되고 아 그치 그치 이거를 봐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많이 느끼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는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오시면 돼요 하루에 5천원 여러분들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끊으시고 커피 드셨던 분들 그냥 회사에 있는 카누 드시면서 차라리 내 계좌를 불려 나가는 좋은 시기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내일도 정말 내일 재미있는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것도 꼭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